자, 페르소나 5 스크램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또 오스카제일에 남겨져있던 사이드퀘스트하고 오늘은 암튼 웬만하면 엔딩, 엔딩이 아니라 스트리밍 금지공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사카 네, 가자. 오사카 마사카 오 마이 와, 세상에 저기까지 가야돼? 와... 멀기도 해라. 저기까지 안걸리고 달려, 달려, 달려 오일에 아... ㅋ 워이 땅땅땅땅땅땅땅땅 탈등땅땅땅땅땅 딩! 오우 예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딸란 딸란 딸란... 어우... 이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더욱 가장 중요한건 귀찮다는거지 저장하면서 갑시다 걸리면 이제 다시 이제 불러와가지고 하는거는 하면 되니까 바로 거기서 체크포인트를 잘 찍으면서 갑니다 흠 흠 흠 희 흠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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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할까? 하! 펜소나! レギオン! ナーガ! ウィンメイド! レヴィロン! リーグ! トランペッタ! ノルン!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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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カーが忘却状態! ペルソナが封じられてる! 오! 時が減ってきたな 一気に追い込むぞ!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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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弱点도 각시타가. 사자자고. 요시, 승리가. OK, 시작. 아는 거 같아. 기도자. 기하 잃은 게! 응! 응! 펼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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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게 히트! 아っという間だったな 次も上手くいくといいね 戦闘開始! 저의 달다요! 적게는 아직来る 気力の温存をお勧めする 封かの目を 笑顔する 世界中や歩き了 戦闘開始! 天狙はまったか! 攻らんで! 温度開始! ああ.... 彼女は日本製作者を 彼女はその結果 西洋の結果を 彼女は何を望むけど 왜 그런게 아닐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제가 디지몬팬은 아니지만 적어도 디지몬팬들이 원하는건 그런게 아닐텐데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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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아 이런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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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가까워졌죠 지혜가 가까워지는 못하다고 보니 지혜가루가 너무 듯한 적게 노력하고 공격을 한다 지혜가 가까워서 mean 공격력vale 지혜가 party 지혜가 아는 몇 가지 정도의 대기소 지혜가 전자 지혜가 나면 지혜가 이티눈에 지혜가 너무 방식적으로 지혜가 더 불구하고 지혜가 더 불구하고 오늘 졸업해야죠? 교도단 끝내야죠 그리고 이제 스폰지밥 하자 스폰지밥 스폰지밥을 못하고 있다 사실 페르소나 골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다 스폰지밥을 못해가지고 스폰지밥을 스폰지밥을 공격하는 과정 침피오 스폰지밥 여기가 보다 보다 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어떤 게임을 안해봤자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티가 많이 나가지구 아마 골든같은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이드캐스트 하긴 해보잖아요 뭐 할 수 있는거는 일단 다 해볼텐데 자 그리고 이제 남은게 자 여기에 남겨진 소원 여러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장소라고 하면 역시 요기 아니면 조기 아니면 요기조기 아니면 아베노알몬인가 여기겠지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 여긴데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곳 너무 쩐 잘 뒤져봅시다 아 이거 진짜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곳이 한두개가 한두곳이 아니어가지고 애매하네 쇼타임 아 이거 감기가 울렸나 왜 이렇게 으슬슬하지 아 이거 . . . 아 어 얘는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자다가 깼어 그래서 그런가 그런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땜에 머리가 좀 삑한가 그런가 여기가 아닐까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곳이라고 하면 역시 이 상황은 もう宝箱だ!開けよ! いい、満足だ! 邪魔だな、どかそう! イケイケ! マッシュ! ショーカーカッキー! カッコイイじゃん! 今だ! まだ来るなぁ、飛ばしすぎんなよ! 敵が減ってきた、このままやっつけてしまおう! 楽勝、楽勝! この調子で行こうぜ! ずいぶん気力が減ってるな、そろそろ帰還するか? 天気力が減ってきた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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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いがない 危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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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컨테이너가 아니었단 말인가 컨테이너 저는 어니sia 미신 너무 いいトロンペッター 乗うトロンペッター トロンペッター 技術指 Poke 5,000人の Terror カルデルのギリティを通る あ゛゛、イゲエニエンギロッ あ゛゛゛、゛゛゛゛゛ 아 여기가 아니야 아니란 것인가 누가 봐도 컨테이너로 둘러싸인다 곳이라고 하면 여기 아니야 그렇다면 네 서브케어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여기 중 하나겠지 뭐 쟨 키치가 힘들고 나발이고 내 알바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네 여기도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곳이긴 한데 말이야 재밌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 적이었지만 전기 사용이 없어서 조심하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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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갔다가 보고할거 보고하고 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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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페르소라 6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돌아가겠죠 또 월턴제로 이거 외전작이니까 또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 시스템으로 꾸준히 나올 순 있겠지 앞으로도 그럴 순 있겠지만 어후 오래 패드 지고 있으면 진동이 부담스럽더라고 이제 다음달이야? 다음달 그래도 꽤 이것저것 나오던데 보스토버스 시마 말고도 뭐 어후 어어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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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무쇼가 나오네 무쇼 무쇼가 아닌 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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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아 원래 이런 컨셉으로 싸워야 됐구나 아 으 으 으 으 으 우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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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 オール! 食らえ! ジョーマカッコイーン! 全兵士の出力最大! 正義の裁きを、悪をつら抜け! おいおいおい、これやべえだろ! 家の足場に使えそうなレールがあるわ。 あれで敵の攻撃をかわせないかしら? だが、これね。 ああ! 정작 메인스토리로 해서 싸울 때는 카레로 밀어버려가지고 패턴 전혀 몰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오 오이 오이 알아서 이 새끼야 이빨 그만 까고 덤벼 아 반드시 아 아 잘 いただいていく。 それ、気をつけろ。強い衝撃を与えたら爆発しそうだ。 強い衝撃で爆発? まだまだ逆に使えるかもな。 ジョーカーの追撃がヒット! わーっ! ジョーカーかっくいい! それも負けじゃらんねえな。 えっそら! いただいていく。 山が動か。 いいぞ! えっそら! いただいていく! ジョーカーの追撃がヒット! この動き、ついてこられるか! な、なんだそのスピード! ちーっとすぎるだろ! 追撃するぞ! 私の差はなんだ。 私はなぜ救われなかった。 私は作ってみせる。 悪を許せぬシステムを。 楽しみ世界を。 全て攻撃。 クッ! 私は一気に入っちゃった。 一度は全部遅れて。 気に入ったけども・・・ 俺が気に入ったけども。 脇肉も下たる。 怒られちゃう。 罪の入りの前に。 悪、徒歩周りの水。 ふっ! さあああああ、よろしく。 ふっそら、こっち来なぁ。 ふっそら、こっち来なぁ。 一人で壁にでも突っ込んどけぇ! 저, 이럴까 말해? 아마 여고고는 3階에 유도하자 3階은 흥미도에니? 来るわ! みんな気を付けて! 수학思われようと 정의의 마음은消えはしない 정면스테야 정면스테야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여! 황! 당ией! 어디서부터 Hierna WWE 스파어 불 Vid 아닙니다 강조 Terre 빠밤밤 죽어줘 칼을 칼으로 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칼으로 밀어버리면 끝이지 칼으로 밀어버리면 끝! 칼으로 밀어버리면 끝! 다 같이 하는 이 skill 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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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쓰지지마이 ㅈ интересно 그쪽에서 이내로 하다라! 누가 그렇게 쓸래 윽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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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글 또 높은 윽글빈 아무리 잘해 윽글빈 으으으으으으음 Drive 흐으으으음 흐흑흐흐음 여기서 이제 볼일도 끝났다 뭐 기술 특성인가 보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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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퀘스트가 하나 더 늘었네 갑자기 또 미션이 컴플리트다 본의의 왓시 오키나와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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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페르소나? 뭐 말하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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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어 하나 더 기다려줘 잠깐 기다려 오사카제일 오키나와제일이 됐나? 오키나와제일 출신부 그래픽때문에서 꽤 잘 만들었는데 뭐 자기 맘에 안들면 안하는거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임하고 말고는 자기 맘인데 뭐 피터로많이 하셨으면 굳이 뭐 또 하실 필요까지 없죠 피터로많이 하셨으면 굳이 뭐 또 하실 필요까지 없죠 나세트 미치카르마요 피터로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뭔가 알죠? 이 부분은 이제는 중간에 적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가 이만의 우츠로 나라, 락쇼다네! 요시,やってしま오! 요시,やってしま오! 요시, 피해로! 아, 도위마댔다 나! 요시, 이즈아! 샤도우, 각냄, 신청히 이꼬 가보자 으아, 역시 마라 닌이였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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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루도 안 데리고 왔는데, 아... 쫌 망했다 야, 그냥 죽고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하자 하루를 데리고 와야겠다 아깝다 아니, 싸우지... 회복시키지 말라고 오... 피해로워! 어차피 아시리뮤 아시리뮤 아시리 아시리 아시 어시리뮤 다이수기시오 우리 나라의 웨이크! 우시누! 넌 낯을까? 쇼커가 선선이 낯을! 하얗게 피아노! 히히히킬! 오!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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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있는 애를 만들어야겠는데 하나? 사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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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 칼리 칼리 야 57시사는 뭐야 60베리스랑 너무 양아치 아니냐 인간적으로 육심유니콘모니 우십칠시사와 육심유니콘 그야말로 양아치구만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어이 사이다니 가지내가 없네 어이 사이다니 하아.. 이런.. 어우.. 사이다니에 가진 거 없다니 新たな力が得られるようです 新たな力が得られるようです 継承するスキルを継承する このペルソナル 生まれ変わりなさい 新たな力が得られるようです 小権を描ります ための憧れは卵が倒せたら 新たな力が得られるよ あの力が 就まったし 포르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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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정도 놀릴수있게 진간적으로 일으니깐 4레벨정도 3레벨정도 5레벨정도 4레벨정도 상관없다 자동으로 등록해줘요 선택할수있어요 등록하지말지 자동등록은 아니고 갈때 등록해야되는거면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등록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하루 실망이야 아니 안실망이야 뭐 실망일게 있나 잠깐만 모르가나랑 유지 절대 쓸일이 없고 앞으로도 쓸일이 없고 과거에도 쓸일이 없는 친구들이죠 과거에도 쓸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쓸일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지 왜냐면 그것이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가나는 이만자자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 이만자자가 너무 야가치였어 이만자자가 너무 야가치였어 이만자자자 이만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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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불길한거 이만자자 이만자자 이만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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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둥둥둥 하아 아아아 이런 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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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아 아 하아 준페이보다 착하다고요? 아니요 준페이가 유지 나오고 대표적으로 재평가 된 캐릭터라는 설이 있던데요 저도 페르소나 골드를 끝까지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준페이 정도면 천사라고 루지에 비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개가 일으키니까 그렇죠 제작진 공인 제가 제작진 일부러 욕받이 무녀 하나 만들어놓은거지 무녀가 아니지 남자니까 욕받이 무당 하나 만들어놓은거지 아 준페이는 골드가 아니라 아 유스케랑 헷갈렸다 준페이지랑 헷갈리 인재 캐슬로 준페이지만 끈페이지만 딱 많은 permanently 나를 살펴봐도 좋았나? 모두 10번씩 herb einf Einstein 1번씩 아래 역mill 요즘 너네라 나는 echo 저는 믿을 jeg 안에 띙 administered 슬프다 industries 자, 다시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자, 다시 이긴다. 자, 다시 이긴다. 자, 다시 이긴다. 자, 이트라이저 가야지. 자, 다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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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미쳤냐? 야 너가 갑자기 릴리스로 바꿔놨어 내가 이걸로 성에 수빈 났잖아 AI 진짜 중심 같기네 적응에 내가 이걸로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